네,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어제 한국의 갯벌을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했습니다.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, 전북 고창, 전남 신안, 전남 보성, 순천 등 4곳을 묶은 겁니다. 갯벌 등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5건으로 늘었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세요. plat지역에서 전소를 지키고 실제정에 들어가서 핸드와 같은 거에요. 그리고 위아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키고 있습니다.